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국 전사 장병들의 마지막 편지 23만 통이 디지털 작업을 마치고 10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당시 병사들은 적군에게 입수돼서 경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편지를 붙이는 대신 간직하는 편을 택했고 편지는 그렇게 병사들의 유언장이 됐습니다. 100년 만에 공개된 편지에는 어머니와 어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리를 잃은 축구선수의 비통한 심경 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어서 조갑재 대표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조갑재 대표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조갑재 대표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조갑재 대표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조갑재 대표가 출연합니다.